요 X의 1차니까 1차함수지 1차함수에 온통 가축이네 양 각을 나타내 까마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가축들 아예 가축들 양 까마귀 뭐 이런거 가축이 완전 동물농장이네 양의 방향으로 봐봐라 이렇게 좌표평면에 이렇게 쓸 때 양의 방향이 이쪽이거든 이게 양의 방향 이쪽으로 하는게 이게 음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45도 45도니까 이거잖아 기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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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게 기울기란 말이야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 그치 근데 그게 탄젠트를 나타내 기울기는 탄젠트 탄젠트 45도 어 싸우면은 일난다 이 외환 방법이 탄젠트 45도 싸우면은 싸우면은 일난다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1이야 그래서 얘가 A-1은 1이야 그럼 A값은 2항에서 2 A는 2 그 다음 그 다음 한번 봐보자 이제 B 찾을게 B B는 B는 김태현한테 가서 찾으라고 하여튼 B를 찾는데 Y의 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여기 Y 절편이잖아 X가 없는거 여기 Y 절편이거든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은 넘어서 1 그래서 B의 값은 1 A의 값은 2 이렇게 포함된다 별거 아니다 이거 온통 가축들이지 까마귀 양 가축 여기까지 하자